오늘의 메뉴는 기름에 그리고 이거 넣을거에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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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소금 그리고 우ların 소금 소금 고기 고기를 기uan ㅈ Ti 소금 생계파도 올려야지 생계파도 올려야지 생계파도 올려야지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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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요래 짜잔 이거는 실기김치 우와 양념 봐라 파김치 양념밖에 안 남았어 소시지 단초란 밥상 배치가 예쁘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만두가 음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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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국이야 몰랐지 촉진제라는 걸 안 맞아 봐가지고 그게 어떨지 몰라서 내일이나 모레 어떻게 할 줄 아직 못 정했어 모레 오후 4시쯤 병원에 가야 되거든 모레 오전에 가도 되고 근육통이나 뭐 그런 게 올 수 있어 근육통이나 뭐 그런 게 올 수 있어 어우 야 맵다 맵다고? 떡고기랑 잘 어울려요 네 떡고기 심심해서 어우 오늘 저리 어디 뭐 먹냐 맛있는 거 먹어? 세상에 다리맛처럼 오 색깔이 찌개 같아 우와 아 아까 떡국을 좀 먹고 입이 심심해져가지고 초콜릿을 먹어볼까 해요 이게 무슨 양주 초콜릿 시장 우리하게 다이 님 두번째로 잘나간다고 써있네요 바커스 일본어로는 아마 바카스 꼬냑이 들어있대요 알콜 3.2%다 왜 다 알콜 들어있는 거 샀냐 대충 그냥 마트 가서 후다닥 빨리빨리 다 여러 가지 지워봤는데 알콜이에요 뜯어볼게요 아 아 이렇게 생겼구나 술 냄새가 딱 나는데 먹어볼게요 안에서 국물이 막 나와 뭐지 이거 술인가 혹시? 응 응 맛있는데 술 들어간 거 다른 초코 잘못 사면 맛이 너무 독해서 못 먹겠는데 얘는 좀 먹을만한 맛인 거 같아요 여기에 술이 들어있으니까 운전 중에는 먹지 말아달라고 써있네요 뭔가 살짝 알딸딸한 게 맛있는데 이건 마카롱인데 냉담 시켰다가 지금 먹으려고 해요 아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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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다 웬일이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먹어봐야 잘 거 같아 보이차랑 먹으려고요 아 보이차가 아니지 호우주차 이제 가루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대로 빠뜨려야 돼 으쌰쌰쌰 으쌰쌰 다리미가 없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다리미가 없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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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하 으쌰 어쨌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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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절묘하게 끓였다니 으쌰 으쌰 뜨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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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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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좋아하는 청양고추를 넣어 더 얼큰하고 강렬한 맛의 국물 라면 청양고추 라면 청양고추 음료 마늘 청양고추를 도전 버섯 다시마 물 쭈욱 간장 기름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봐봐 소원. 근데 이거 귀엽지 않아? 어, 너무 귀여워. 케첩도 줄까? 응. 응. 근데 진짜로. 진짜로 왜? 응?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해 봐봐. 유일타의 코도가 알은다. 근데 도라에몬 색깔이 있다. 더운 알은 다르네. 어떻게 될까? 도라에몬 색깔이 가면 어떻게 뭐하고 싶어? 친구랑 놀고 싶어. 아, 차. 머리 이쁘다. 뭐야,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못지. 선생님 머리 잘 묶어주나 봐? 응. 안 아파? 묶을 때? 조금 아퍼. 조금 아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는데? 모르겠다. 뭐야. 점심은 뭐 먹었어? 응. 점심 조금. 고물이 맛있어. 고물이 맛있어? 맛있어? 응. 그리고 김이 맛있고. 밥도 맛있고. 이거 밖에 안 먹었어. 고기 없었어? 아, 고기도 먹었어. 하나만. 응. 엠마도 잘 먹어? 잠깐. 엠마 조금 남기고. 나도 가. 남겼어. 남길 수도 있지. 다 좋아해. 응. 얘 배 엄청 고파다고. 나 잘 먹는다. 엄마는 애기 때 뭐가 좋아했어? 엄마. 카레. 엄마 카레 좋아했어. 아니, 야채는? 야채? 엄마. 엄마는 다 좋아했어. 감자도 좋아했고. 부대문어 또 깍아와? 다 좋아했어. 수박 좋아했어, 수박. 나도 수박 좋아하는데. 수박 먹고 싶어? 응. 수박 먹고 싶어?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게. 티돌아 봐봐. 아하하하하하. 우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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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랑 떡볶이 먹을까? 오, 어묵 좀 먹자. 우리 1인분 1인분씩 주세요. 오, 어묵은 하나씩 먹을게요. 오! 오, 계란도 주세요! 언니, 계란 먹을래? 하나씩 먹자. 네, 계란 두 개 주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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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어, 언니 옆으로 조금만 와우 그래 이거지 아빠 오지마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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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부터 먹을거야? 나 떡볶인데 많이 드는데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와우 와우 술이네 너무 맛있는데요? 언니 노른자에 알지 떡볶이 국물 말아먹으면 얼마나 밥 열그릇 가능해?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이 많다 문이 부었습니다 어서오세요 해 어서오세요 문이 열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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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대전에서 마파는 빵 맛있겠다 빵 뭘 이렇게 마음스럽게 여기에서 나오는데 계속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돼? 그런 거야? 아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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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캠핑카 진짜 많아. 캠핑카 또 온다. 아 좋겠다. 수빅빵이랑 코르케인 줄 알았는데 잡채가 들어간 거 저것도 궁금하다. 동생 둘이 같은 거 쓰고 있었음. 다쳐가지고 놀랬어요. 나도 사야겠음. 지금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이제 막 산붕만 된다. 목적지에 도착 후 미터기 요금을 기사엠에 입력해주세요. 군대도 싫어하시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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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막차. 본 그 향이. 음. 음. 와. 맛있어 먹을게 맛있어 나 이렇게 두꺼운 거 처음 봐 신기하다 여기 약간 기름기가 있어 신기하다 내 사랑 청량 청량이에요 청량 아닐까? 따로 1미를 했지요? 맛있겠다 요거 순대 요거는 돼지 볶아 왔어 와 진짜 이거 엄청 매워 마늘도 이렇게 듬뿍이나? 대박 뜨거워 내장 같은 거 뜨거워 뜨거워 맛있네 순대가 너무 맛있네요 응 맞아 진짜 와 구수하다 새우자 새우 컵 약간 미칠 거 없네 뭔가 아 그거 아 그거 난 맛이 괜히 먹어 아 계속 아파? 미칠 거 같아 어떡해 뭔가 이게 약간 냉장이가 우리가 먹어봤잖아 근데 이제 잘 드시니까 더 잘 드시는 걸 느껴 응 한 번 먹어보니까 아 나는 순대는 포장했어요 가방에 순대 있는 사람 두 번째 오는 대만함 와 오늘 날씨 진짜 와 와 두 번째 오는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오 이거 기다려 난쟁이 이게 더 난쟁이 아니야? 헐 야 잠깐만 이거 뚱뚱 홀쭉이 날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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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사귀는다인가 우와 대박 어머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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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무지개 오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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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네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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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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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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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빛났는데... 저는 바다가 빛났는데...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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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저입니다. 나는 집에서 나이의 아이스크림을 비교해서 나랑 같이 보고 있었어요. 나이의 아이스크림을 안에서 또 한 번에 갖고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할래 안된거야? 달콤한 연인들을 위한 도깨비술 구도 깜짝돼~~~ 빨리 좀 천천히 됐다! 붙였다! 아멘